숙수는 3초기 중장으로 보시면 되는 홍원 시작료는 1000만원입니다 시작료는 1000만원 시작료입니다 질물로 보시고요 홍원 숙수 3초기입니다 1000만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한 명이 3초기 표정도 맞춰주시고요 표정도 맞춰주시고 선명하게 숙수 3초기의 홍원 1000만원 시작료는 1000만원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료는 1000만원 뿌리 상대 확인해주시고 시작료는 1000입니다 지금 1500만원 지금 1500만원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현재가 1500만원으로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1500만원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3분 계신데 현재가 1500만원에 한 번 더 1500만원 현재가 1500입니다 숙수 3초기의 홍원 현재가는 1500 2100만원 2100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숙수 3초 현재가 2100만원 3000만원 3000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현재가 3000 숙수 3초기의 홍원입니다 현재가는 3000만원 3000만원 마지막입니다 3000에 마지막 현재가는 3000 3000의 마지막입니다 숙수 3초기의 홍원 3300만원 3300만원 마지막 숙수 3초기의 홍원 3300만원 3300만원 3300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1.8.1 실제는 10만원 3300만원 3400만원 3500 3600 3600 36000 3600 3800 3700 3900 3900